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술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입술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여성을 상징한다고 하였고 윗입술은 주는 정 아랫입술 관상은 받는 정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의 고전인 마의상법에는 구여사자 승장활 상하구우자 충신지인이라고 해서 입은 마치 넉사차처럼 무난한 듯 방정하고 쫙 벌어져서 크고 위아래 입술이 모두 두툼하면 충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마의상법의 입술관상에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번 입술필러를 맞고 연예인 입술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오리 입술이 되가지고 녹였다는 사례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마의상법에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널찍하게 크게 돼야 예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술이 도톰해서 예뻐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단두형 납작한 납작한 얼굴에 단두형 얼굴에서는 그 입술이 도톰해서 예쁜 비율이 잘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술이 어떻게 하면 도톰하면서 예쁜 얼굴 비율이 나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각기 다른 세 분의 여자 입술관상입니다 왼쪽과 중간에 여자의 입관상 표정이 좀 어색하죠 이러한 여자 입술관상이 일명 썩썩아 나오는 입술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환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점이 그 왼쪽 두 분과 같은 입 모양이 그 입꼬리 수술을 해서 입꼬리 이렇게 올리면 그 오른쪽과 같이 예쁜 얼굴로 예쁜 웃는 얼굴로 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두 여성의 입술이 입꼬리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소나 비웃는 표정이 되는 것을 알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정이 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석해서 성형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여기도 또 보시면 그 두 여성의 입술이 공이 도톰합니다만 그 오른쪽 여성이 연예인 하관 비율로 예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옆모습에서 코끝과 턱 끝을 잇는 선인 리켓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라인은 아시는 분들도 참 많겠습니다만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입술이 도톰하면서 좀 어색한 입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쁜 앙얼굴 관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얼굴형으로 보자면 오른쪽 얼굴이 좀 얼굴이 길쭉하면서 코도 길면서 말쌍형 긴 얼굴로 전체적으로 보이고 왼쪽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이 훨씬 더 좋은 비율이라고 봅니다만 그 왼쪽 여성의 입매가 어딘지 어중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하관 비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저희 박현성외과의 입술성형에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 수술을 병합하여 수술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입술필러를 맞아서 오리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어떤 비율일 때 예쁘고 어떤 비율일 때 어색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가슴살이 빠지고 엉덩이 살이 빠지면서 처지게 되는데 입술살도 입술의 볼륨도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입술 주위의 노화인데 이럴 때 얼굴 노화 주름성형 수술을 하면서 안면거상술을 하고 또 이마거상술을 하고 얼굴에 주름을 쫙쫙 보톡스로 다 피고 해서 주름이 하나도 없는 팽팽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고 입술이 이렇게 얇아져서 그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입 주변부의 노화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에 대한성형외과 학회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